나야 왜 또? 나 지금 나가야 되니까 이따가 다시 밤에 야 너 진짜 그 소개팅 할 거야? 또 그 얘기야? 아까 얘기 끝났잖아 남자가 쪼잔하게 도대체 왜 그래? 난 안 끝났어 경고하는데 너 그 소개팅 나가지 마 우리가 뭐 결혼한 사이니? 내가 몇 번이나 그랬지 서로 구속하지 말자고 구속? 넌 사귀는 남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조함도 모르냐? 난 너 만난 이후로 담백가게 아줌마 얼굴 한 번 똑바로 쳐다본 일 없어 그런데 넌 뭐니? 난 사람을 폭넓게 만나봐야 진짜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렇게 여기저기 수시부 다녀서 뭐 건진 거라도 있니? 석원이는 여자 속을 너무 빤히 들여다본다고 징그러워서 싫다 호일은 말이 너무 없어서 입에서 곰팡이 있을 것 같아서 싫다 그리고 형곤이는 같이 다니면 자기가 누나같이 보여서 싫다 항상 그런 식이잖아 어차피 평생 가도 니 입맛에 딱 들어맞는 남자 찾기는 글렀으니까 이쯤에서 나한테 정착하라고 나처럼 여자 말이라면 컴뻑 죽는 그런 뚫뚫뚫한 남자 너 같니? 난 아직 종신씨한테 정착해도 된다는 확신이 안 쓴다고 형만 사랑하는 줄 어떻게 들으세요? 야 너 자꾸 그런 소리를 되는 남자 심까지도 할래? 남자도 자존심이 있고 남자 가슴도 상처받는다고 알아? 됐어 됐어 그만해 나도 너를 모르겠어 고마워 고마워 너는 언제나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에게 따라서지마 그를 비롯이겠네 내가 보기에 넌 그를 사랑하고 있는걸 너는 이게 사람일까 의심하지마 사랑이란걸 내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어렵도록 대단한게 아냐 동안 속의 원장님은 현실엔 없는걸 너를 사랑한다고 말을 했겠지 넌 그에게 친구로선 좋아하지만 그게 사랑인지는 모르겠다 했겠지 너는 사랑을 박힌 맘을 죽이며 주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겠을 뿐이야 소중한 건 언제나 내 곁에 있는거야 이제는 마음을 열어봐 이제는 그를 품에 안겨서 쉬는거야 제발 고민하지마 또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렇게 망설이니 그러면 그는 이 세상에서 너보다 더 좋은 여자가 없을 것 같아 너를 사랑하겠지 시간이 흐르면 더 편한 아시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겠지만 결국은 그렇지 못하고 과거의 너를 지켜주던 그는 그리워질걸 그의 생각을 하다가도 전화가 오면 하루종일 너무 바빠 그의 생각을 할 틈이 없었다 얘기하겠지 너는 아주 약속이 많은 바쁜 사람이냐 얘기를 하지 기껏해야 카페에서 짐짐 들이란 수다 떠는 일이 다 할텐데 그렇게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슴을 아프게 해야만 너의 부지런한 자존심이 세워지는 사랑에는 자존심이 없는거야 그를 위해 내 마음의 하늘 속을 탈적해봐 현재의 그에게 충실해봐 및 너를 пой 450 폐상 permits akinali imos 감사합니다 우리집사 持기 cessors questi simply oscmer 그들 여기 여러분 우리집사 여러분 우리집사 감사합니다. 作曲 李宗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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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宗盛 作曲 李宗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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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宗盛